우리 실수였어요. 선적된 약품에 상표가 잘못 붙여진 적이 있었죠. 대부분은 우리가 해소했습니다만. 리즈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게 언제 일이죠? 한 4년 됐어요. 몇 사람이나 피해를 입었나요? 1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녀의 얼굴 표정이 바뀌는 것을 보고 리즈는 얼른 덧붙였다. 그들은 보상을 받았어요. 그들이 모두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리즈, 들어봐요. 우리도 여기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불상사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죠. 하지만 우리도 인간입니다. 가끔 실수가 생깁니다. 엘리자베스는 어린이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볼수록 끔찍스러워요. 편지를 보여주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리즈는 손가락으로 풍성한 검은 머리를 쓸어내렸다. 이것도 참 잊어버리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그 외에도 우린 해결하기 더 힘든 문제들을 접하고 있어요. 네? 그녀는 더 중요한 문제가 뭔지 궁금했다. FDA에서 우리 회사 에어로졸 스프레이에 경고 처분을 내렸어요. 그 에어로졸은 2년 내내 완전히 판매 금지를 당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한텐 타격이 큽니다. 곳곳에 세워놓은 6개의 공장이 문을 닫아야 하고 우리 수입의 큰 몫을 차지하는 품목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에밀 조플리와 그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에 생각이 미쳤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밖에는요? 아침 신문 봤어요? 아니요. 벨기에의 수상부인이 베넥산을 약간 복용했어요. 그게 우리 회사 약인가요? 네. 항히스타민제죠. 선천적으로 고혈압인 사람은 복용해선 안 되죠. 우리는 설명서에다 분명히 주의를 시켰어요. 그녀가 그걸 무시한 거죠. 엘리자베스는 긴장했다. 그래, 어떻게 되었나요? 의식을 잃었습니다. 살 수 없을 거예요. 신문에선 그게 우리 회사 제품이라는 얘기도 썼죠. 세계 곳곳에서 주문 취소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FDA에선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통고해왔어요. 하지만 조사하는데 적어도 1년은 걸릴 겁니다. 그들이 끝날 때까지는 약을 팔 수가 있습니다. 전 그 약을 판매 중지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여유가 없어요. 그건 상당히 효과가 좋은 약으로. 그 약으로 해를 입은 사람은 또 없나요? 리제는 냉담하게 잘라 말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약의 덕을 봤습니다. 우리 상품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제 질문에 아직 대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몇 번 있긴 있었죠. 제가 기억하기론 네, 그래요. 하지만. 즉시 해수해 주세요. 리제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느라고 한동안 그대로 앉아있었다. 그리고 나서 말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회사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리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태까지는 희소식만을 전해드렸지만 좋지 않은 소식도 있습니다. 은행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말이죠. 그들은 이번에야말로 대부금을 해소하려 들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몽골이즘에 걸린 어린애를 생각하고 있었다. 로페엔 선즈가 판약을 먹고 의식을 잃은 부인 생각도 했다. 엘리자베스도 이런 사건이 비단 로페 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회사에서도 발생한다는 건 잘 알고 있었다. 비슷한 경우가 거의 매일 시문에 보도되곤 했지만 그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지금은 뼈저리게 책임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이 호전되지 못할 경우 취해야 할 안전대책을 의논하기 위해 부서의 책임자들을 소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건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 존입니다. 마담 반댄 로흐는 무의식 상태입니다. 그녀는 깨어나지 못할 겁니다. 은행가들은 이제 또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금을 해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숨이 막혔다. 모든 일이 한꺼번에 그녀를 재어오는 것 같았다. 처음으로 엘리자베스는 이 당국을 헤쳐나갈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너무 무거운 짐이 그것도 너무 빨리 누적되었다. 엘리자베스는 의자를 돌려 벽에 걸려있는 샤메엘 할아버지의 초상화를 올려다보았다. 유능하고 자신의 차에 있는 듯이 보이는 분이셨다. 하지만 그녀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회의하고 고민하고 또 절망했던가를 알고 있었다. 다만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셨다. 그녀는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로페 가문의 딸이니까. 그녀는 초상화가 약간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마 엘리베이터가 떨어질 때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그걸 바로 잡으려고 일어섰다. 초상화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순간 고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림이 마룻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지금 그림이 걸렸던 자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거기엔 소형 마이크가 부착되어 있었던 것이다. 새벽 4시 오늘도 에밀 조플린은 그때까지 일하고 있었다. 요즘 들어 이런 일은 그의 버릇처럼 되어 있었다. 물론 엘리자베스 로페가 그에게 특별히 기한을 정해준 건 아니었지만 조플린은 이 연구가 회사의 사활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끝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는 요즘 로펜 선지에 관해 떠도는 좋지 않은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 회사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 싶었다. 그건 그에게도 유익한 일일 것이었다. 상당한 보수와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그는 샘 로페를 좋아했고 그 딸도 역시 마음에 들었다. 엘리자베스 로페는 물론 알 리가 없겠지만 이렇게 늦은 시간의 연구는 조플리가 그녀에게 바치는 선물이었다. 그는 조그마한 책상에 쭈그리고 앉아서 근래에 자신의 실험 결과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건 예상을 웃도는 성과였다. 그가 거기에 앉아서 일단 집중을 하면 실험실 안에 동물 우리에서 풍기는 악취도 그 진절이 나는 방의 습기도 심지어는 시간의 흐름도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했다. 문이 열리면서 밤 당번인 수의 샘 놀란이 걸어 들어왔다. 놀란은 이 근무를 싫어했다. 평상시에도 사람의 발길이 뜸한 실험실에 밤엔 뭔가 요기가 서려있는 것만 같았다. 동물 우리에서 나는 냄새는 골치를 찌근찌근하게 했다. 놀란은 여기서 죽어간 모든 동물들이 혼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이 다시 돌아와서 복도를 이리저리 돌아다니진 않을까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난 유령에 대한 보수를 따로 받아야만 하는데 이 건물 안의 사람들은 이미 집에 돌아간 지 오래다. 토끼와 고양이와 지루 가득한 우리하고 씨름하고 있는 저 정신나간 과학자 한 사람만 빼고는. 얼마나 더 계실 겁니까 선생님? 논란이 물었다. 조플리는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 쳐다보고는 논란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네? 뭐라고 했나요? 여기 계속 계실 거라면 샌드위치나 뭐 그런 걸 좀 갖다 드릴까 해서요. 잠시만 군의 매점에 다녀올 수 있으니까요. 그럼 커피 한 잔만 부탁합니다. 조플리는 이내 차트로 눈길을 돌렸다. 놀라니 말했다. 갔다 오는 동안 문을 잠가 놓고 가겠습니다. 곧 오겠어요. 조플리는 그의 말을 미처 듣지 못했다. 10분쯤 뒤에 실험실 문이 열리면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일을 하고 있군. 에밀? 조플리는 놀라서 쳐다보았다. 그가 누구인가를 알아차리자 그는 당황해서 일어서며 말했다. 네, 선생님. 그는 이분의 방문이 퍽, 곤혹스럽게 느껴졌다. 젊음의 샘 연구라. 1급 비밀? 어? 에밀은 망설였다. 미스로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물론 이분까지 포함시킨 건 아니겠지. 이분은 날 이 회사에 데려온 분이시다. 에밀 조플리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네, 선생님. 1급 비밀입니다. 좋아. 그렇게 해요. 어때? 잘 돼가나? 네, 아주 성공적입니다. 선생님. 그분은 어떤 토끼장 앞으로 다가갔다. 에밀 조플리도 따라가며 물어봤다. 뭐,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십니까? 아니야, 난 이놈들과 퍽 친한걸, 에밀. 그분이 발길을 돌리다가 선반 위에 있는 빈 먹이접실을 스치는 바람에 그게 마룻바닥으로 떨어졌다. 아, 미안하네. 괜찮습니다, 선생님. 제가 치우겠습니다. 에밀 조플리가 그걸 줍기 위해 허리를 굽혔을 때 뒤쪽에서 붉은 핏줄기가 한꺼번에 터지는 듯하면서 그가 마지막 본 것은 마루가 튀어오르는 것이었다. 전화벨이 계속 울리는 통에 엘리자베스는 잠을 깼다. 그녀는 침대 위에 앉아서 잠에 취한 눈으로 테이블 위에 디지털 시계를 바라보았다. 새벽 5시였다. 손으로 더듬어서 수화기를 잡았다. 거기서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로페양이십니까? 공장의 경호원입니다. 실험실 한 군데가 폭발했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잠이 확 달아났다. 다친 사람은 없나요? 있습니다. 과학자 한 사람이 소사했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그 이름을 말할 필요는 없었다. 맥스 호르농 형사는 생각에 잠겨있었다. 형사실은 타이프라이터 두드리는 소리, 서로 목청 높여 떠드는 소리,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들로 가독차 있었지만 맥스 형사에겐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다. 그는 한 골수로 집중할 수 있는 컴퓨터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로펜 선지의 특허권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샤무엘은 그걸 일으켰고 가족들끼리 운영해 나갔다. 맥스가 생각하기에 그건 괜찮은 방법이었지만 동시에 위험성도 컸다. 그건 맥스에게 톤티 연금법을 상기시켰다. 가입자가 죽을 때마다 잔존자의 배당이 늘어 마지막 사람이 전액을 수령하는 것이었다. 그 방법은 1965년 이태리의 은행가 로렌조 툰티가 창안한 것으로 다른 가입자들을 제거하는 데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는 셈이었다. 로펜 선지처럼 한 사람에게 수백만 달러치의 주식을 물려준다는 것은 크나큰 이혹이 아닐 수 없었다. 맥스는 샘 로페가 주식 팔기를 거절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죽었다. 이번엔 엘리자베스 로페가 반대하고 있다. 그녀는 두 번이나 죽음의 위기에서 겨우 살아났었다. 너무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 맥스 호르릉 형사는 그것들을 사고라고 믿지 않았다. 그는 시미트 경위를 만나러 갔다. 시미트 경위는 샘 로페의 추락사에 관한 맥스 호르릉 형사의 보고를 듣고 있다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안내한 사람의 이름이 불분명하군. 하지만 그것 하나로 살인이라고 단정할 순 없어. 호르릉. 그 볼품없는 형사는 참을성 있게 말했다. 제 생각엔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봅니다. 로페 앤 선즈는 차체 내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샘 로페를 없애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슈미트 경위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앉아 지그시 호르릉 형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이론엔 주목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맥스 호르릉 형사의 견해에 대해 잠시 생각하고 있는 동안 슈미트 경위에겐 묘안이 하나 떠올랐다. 그가 없어지는 것은 오히려 전 부서의 사기를 높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 지금 맥스 호르릉이라는 인간은 조사에 자청하여 나서고 있다. 그 세력이 막강한 로페 가문의 일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만약 맥스 형사가 그들을 노하게 한다면 어떻게 안 그럴 수 있겠는가. 그들이 그를 쫓아내도록 압력을 가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되면 슈미트 경위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일개 말단 형사가 감히 어떻게 그들을 상대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그는 맥스 호르릉 형사에게 지시했다. 그 사건은 자네가 맞게 잘해보라고. 감사합니다. 맥스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맥스가 자기 사무실로 가기 위해 복도를 지나다가 검시관과 마주쳤다. 호르릉 잠시만 자네 기억을 좀 빌려줄 수 없겠나. 맥스가 두 눈을 껌뻑이며 물었다. 뭐라고? 해안 순찰대가 강에서 소녀의 변사체를 하나 끌어올렸다네. 좀 봐주겠나? 맥스는 침을 한 번 삼키고 나서 말했다. 원한다면 별로 내키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는 의무감 같은 걸 느꼈다. 그녀는 냉랭한 기운이 감도는 시체한 치소의 철제 서랍 속에 누워있었다. 금발머리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 몸은 물에 퉁퉁 불어있었는데 알몸에 목에만 빨간 리본을 묶고 있었다. 죽기 바로 직전에 성행위를 한 흔적이 있어 목 졸라 죽인 후에 강에다 던졌어. 검시관은 설명을 계속했다. 폐 속엔 물이 차있지 않아 지문은 하나도 채취하지 못했어. 이 여자 본 일 없어? 맥스는 머리를 숙여 소녀를 들여다본 후 말했다. 없어. 그는 공항행 버스를 타기 위해 떠났다. 맥스 호르눙 형사는 살디니아의 공항에 내리자 제일 싼 피아트를 세내서 올비아로 달렸다. 살디니아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올비아는 산업 도시였다. 교회에는 정미소와 공장들이 제멋대로 뻗쳐있고 쓰레기 하치장, 폐차장도 있었는데 한때는 아름다운 자동차였겠지만 이제 아무 짝에도 쓸모없이 되어버린 세부치들이 질비하게 널려있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도시는 모두 폐차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맥스는 생각했다. 그건 문명의 기념비였다. 맥스는 차를 시내로 몰아 한 건물 앞에 멈추었다. 거기엔 올비아 경찰지서라고 쓰여있었다. 그걸 보면서 맥스는 잠시 소속감이랄까 친근감이랄까 그런 느낌에 젖었다. 그는 입구 책상의 경관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후 이내 지서장 루이지 페라로에게 안내되었다. 페라로는 얼굴에 호의적인 미소를 머금으며 일어서서 그를 맞았다. 하지만 방문객을 보는 순간 그런 표정은 가셨다. 도저히 형사로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듯한 태도였다. 페라로 서장은 정중하게 말했다. 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신분증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맥스는 신분증을 꺼내주었고 페라로는 앞뒤면을 조심스럽게 살펴본 후 다시 돌려주었다. 그러면서 스위스 정부는 형사 대접이 말이 아닌가 보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면서 물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맥스는 유창한 이태리어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페라로 서장이 맥스의 말을 별로 알아들을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서장은 손을 내져으며 말했다. 이것 봐요. 영어 할 줄 아시오? 아, 물론입니다. 그럼 좋아요. 우리 영어로 얘기합시다. 맥스가 얘기를 하는 도중 서장이 말을 끊었다. 선생, 그건 잘못 아셨소. 내가 장담하는데 선생께서는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요. 우리 기사가 이미 그 지푸는 다 조사해 봤어요. 모두들 사고였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맥스는 침착한 태도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좋아요. 그 차는 지금 시립 차고에 있어요. 경매에 붙여졌고 사람을 하나 딸려 보내드릴 테니 함께 가보세요. 사고 현장도 보시겠습니까? 맥스는 눈을 깜빡깜빡하더니 물었다. 뭐 때문에요? 브룬의 형사가 맥스를 안내하기로 했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벌써 그 사건을 검토해 봤는데요. 그건 사고였습니다. 아닙니다. 맥스는 대꾸했다. 지푸는 앞쪽 중류기가 움푹 패이고 사방에 흙탕물이 튄 채 차고 구석에 버려져 있었다. 아직 손을 볼 시간이 없어서요. 기사가 다가와서 설명했다. 맥스는 지푸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그걸 들여다봤다. 어떻게 브레이크가 고쳐졌나요? 그 기사는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댁에서도 형사인가요? 난 25년 자동차 정비사로 일해왔습니다. 선생님, 누군가 이 브레이크를 만진 것은 이 차가 공장을 빠져나올 때가 마지막이었겠죠. 아니에요. 누군가 손을 댔어요. 어떻게 해요? 정비사는 침을 튀기며 따지듯이 물었다. 그건 아직 나도 몰라요. 하지만 밝혀지겠죠? 맥스는 자신있게 말했다. 그는 지푸를 다시 한번 훑어본 다음에 차고를 떠났다. 루이지 페라로 서장은 브루네 형사가 도착하자 물었다. 그래, 그 사람하고 뭘 하고 다녔나? 전 한 일이 없습니다. 전 그 형사와 함께 차고로 갔는데 그가 엉뚱한 것만 물어보는 바람에 정비사한테 한바탕 웃음거리만 됐습니다. 그러더니 혼자 산보를 좀 해야겠다며 가버렸습니다. 기가 막히는군. 맥스는 해변가에 서서 에메랄드빛의 티레니아 해를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조각조각들을 꿰어맞추느라 바빴다. 그건 마치 수수깃기를 푸는 것과도 같았다. 지푸는 비록 예양은 작지만 수수깃기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차의 브레이크는 노련한 정비사들이 조사했다. 맥스는 그들을 정직성이나 능력 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그는 지푸의 브레이크에 아무도 손을 댄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가 지푸를 몰고 있었고 누군가 그녀를 죽이려 한다는 점을 미뤄볼 때 동시에 차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만 했다. 손을 댔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해낸 것이다. 맥스 앞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 누가 버티고 있는 것이었다. 그게 맥스로 하여금 구미가 더욱 당기게끔 했다. 맥스는 모래밭으로 걸어나와서 커다란 바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눈을 감고 다시 정신을 집중시키기 시작했다. 우선 각 사건마다에 초점을 맞추고 소수께끼의 조각들을 이리저리 변경을 하기도 하고 분해도 시켜보고 다시 맞춰나갔다. 20분 후에 드디어 마지막 조각까지 제자리에 맞춰졌다. 맥스는 눈을 떴고 만족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브라보! 나는 그 사람을 만나야만 한다. 그 후에 맥스 호르눙 형사는 들를 때가 두 곳 있었다. 그 하나는 올리아 교회이고 나머지는 산이었다. 그는 찌리이로 돌아가기 위해 오후 늦게 비행기를 탔다. 물론 이등석이었다. 로펜 선지의 보안부장이 엘리자베스 앞에서 얘기하고 있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로페양,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땐 이미 실험실이 전소한 뒤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수처럼 새카맣게 타버린 에밀 조플리의 시체를 찾아냈다. 폭발 전에 그의 공식이 치워졌는지의 여부에 대해선 알 길이 없었다. 엘리자베스가 힐책했다. 연구소는 24시간 경비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안부장을 맡은 지 얼마나 되셨나요? 5년 됐습니다. 전. 사직하십시오. 그는 뭔가 변명하려다가 마음을 바꾸어 말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밑에 직원이 얼마나 되죠? 65명입니다. 65명. 그 많은 인원이 에밀 조플리 하나를 구하지 못했단 말인가. 난 그들 모두에게 24시간 근신조처를 내리겠어요. 지금 생각 같아선 모두 사직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는 한동안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루페양, 지금 하시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에밀 조플리를 그리고 이젠 도둑맞아 무가치해진 공식을 생각했다. 따가요. 그녀는 오전 내내 검게 탄 에밀 조플리의 사체와 실험실 전체에 널부러져 타 죽은 동물들이 눈앞에 얼음거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 공식의 분실이 회사에게 어떤 대가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경쟁 회사가 그걸 특허낸다 해도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건 바로 밀림이었다. 경쟁자는 약점을 발견한 순간 죽이려 들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짓을 하는 건 경쟁자가 아니었다. 그건 동지. 언제나 가장 밀접한 동지였다. 엘리자베스는 이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보안부를 갖추도록 했다. 주위에서 새 사람들을 봐야만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녀는 벨기에 수상부인 반덴 로우의 병세를 알아보기 위해 브리셀에 있는 국립병원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그녀가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살 수 있을지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다시 에밀 조플리와 뽕고리즘 어린이와 수상부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리즈가 들어왔다. 그는 그녀를 한 번 살펴본 다음 부드럽게 물었다. 아직도 기분이 언짢은가 보군요. 고개만을 끄덕이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로 가엾어 보였다. 리즈는 그녀 곁으로 다가가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까칠한 게 피곤해 보였다. 그는 얼마나 더 그녀가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그는 엘리자베스의 손을 잡아주며 따뜻한 표정으로 얘기했다. 내가 뭐 도와줄 일이 없겠어요? 전부 다예요.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그녀는 너무나 절실하게 그가 필요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팔에 안겨서 이제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다 털어놓고 싶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반댄 로우 부인에게는 차도가 없답니까? 순간은 지나갔다. 네. 윌 스트리트지 기사 때문에 찾아온 사람은 없습니까? 무슨 기사인데요? 아직 못 봤나요? 네. 리즈는 복사한 것을 가지러 사무실에 사람을 보냈다. 그 기사는 로펜 선지의 최근 문제점들을 일일이 열고하고 있었지만 주안점은 회사를 운영할 만한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였다. 엘리자베스는 신문을 덮었다. 이걸로 얼마나 피해를 입게 될까요? 리즈는 어깨를 한 번 으슥했다. 이미 손해는 입었습니다. 그건 보고일 뿐입니다. 우리는 상당량의 시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인터폰이 울렸다. 엘리자베스가 스위치를 누리며 대답했다. 네? 줄리어드 바드루트 씨가 전화하셨습니다. 2번 전화입니다. 급한 일이시랍니다. 엘리자베스는 리즈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은행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미루어왔었다. 전화 받으시지요?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바드루트 씨. 안녕하세요. 오후에 시간 좀 내쉴 수 있을까요?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착 가라앉아 있었다. 아, 전.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 4시면 어떨까요? 엘리자베스는 잠시 망설였다. 그래요. 4시로 하죠. 바드루트는 갈라져 나오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려고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나서 말했다. 조플리 씨 얘기 들었습니다. 참, 안 되었습니다. 폭발에 관한 신문기사에 조플리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는데 그녀가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류주가 말했다. 상어가 피냄새를 맡았군요. 오후엔 전화벨이 잠시도 쉬지 않고 울려댔다. 알렉이 전화했다. 엘리자베스, 오늘 아침 신문 봤어요? 네. 윌스트리트지는 과장이 좀 심했더군요. 잠깐 사이를 두었다가 알렉이 말했다. 난 지금 윌스트리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헤네이셜 타임즈에서 루페앤 선지 얘기를 톱기사로 다뤘는데 내용이 썩 좋지 못해요. 전화가 끊일 새 없어요. 계속 주문 취소가 밀어 닥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지?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알렉. 엘리자베스는 약속했다. 다음엔 아이보가 전화했다. 놀라지 말아요, 엘리자베스. 난 이미 각오가 되어 있다고 그녀는 말해주고 싶었다. 뭔데요? 이태리 은행 사람 하나가 뇌물 수술제로 바로 몇 시간 전에 체포되었어요. 미안하게 됐다는 투로 아이보는 계속 말했다. 사실 우리 잘못은 없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욕심이 많은 데다가 부주의를 했던 탓이지요. 해외로 돈을 빼 돌리려다가 공항에서 붙잡혔어요. 그들은 그 돈이 우리한테서 나갔다는 걸 밝혀냈어요. 아무리 각오는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역시 충격을 받았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왜 그 사람한테 뇌물을 줘야만 했나요? 아이보는 사실대로 말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태리에서 사업을 벌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 현실은 그래요. 우리가 뇌물을 주려고 한 건 죄가 되지 않아요. 받은 사람이 잘못이지. 그녀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했다. 그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회사, 변호사하고 의논을 해봐야죠. 걱정할 것 없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만 이태리 감옥으로 가면 끝나는 일이에요. 찰스가 파리에서 전화를 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질려있었다. 프랑스 신문은 로펜 선즈 이야기로 가득 차있었다. 잘 쓰는 회사가 이 정도나마 남아있을 때 팔아야만 한다고. 엘리자베스에게 재촉했다. 우린 나날이 신용을 잃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회사는 끝장이에요. 엘리자베스는 전화 내용, 은행 사람, 친척들, 신문 내용 등에 대해 차례로 생각해보았다. 너무 많은 일들이 너무 빨리 진행되었다. 누군가가 조작을 했을 것이다. 그를 찾아내야만 한다. 그 이름은 아직 엘리자베스의 수첩에 적혀있었다. 마리아 마틴 엘리 그녀는 스위시에서 엘리자베스와 같은 학교를 다녔고 키가 크고 늘씬한 이태리 소녀로 기억에 남아있었다. 그들은 졸업 후에도 가끔가다 서로 소식을 전하곤 했었다. 마리아는 모델이 되었고 그녀는 편지에다 밀라노에서 출판업을 하는 사람과 약혼했다고 썼었다. 엘리자베스는 15분 후에 마리아와 통화가 되었다. 의례적인 인사가 오고 간 다음에 엘리자베스가 물었다. 너 아직도 전에 그 사람하고 약혼 중이니? 그럼 토니가 이혼만 되면 우린 곧 결혼할 거야. 그러면 내 부탁 하나 들어줄래 마리아? 말해봐. 한 시간도 못되어 마리아한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네가 얘기한 거 알아봤어. 현금을 갖고 이태리 밖으로 도피하려던 은행가가 한 사람 구속됐대. 토니 얘기로는 어떤 사람이 국경 경찰에다가 정보를 제공했다는구나. 그 사람 이름을 알 수 있을까? 아이보 팔라츠라고 하던데. 맥스 호르눙 형사는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로펜 선즈 실험실의 폭발 사건은 방화였으며 리라엑스라고 불리우는 폭발물에 의한 것이었다. 한데 이 리라엑스라는 물건은 오로지 군용으로만 제조하는 것으로 민간인은 입수할 수가 없는 거였다. 또 한 가지 맥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건 리라엑스가 로펜 선즈 소속의 한 공장에서 제조된다는 점이었다. 그건 전화 한 통만으로 쉽게 확인이 되었다. 그 공장은 파리 교회에 있었다. 4시 정각, 줄리어드 바드로트는 깡마른 몸을 의자에 앉히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다. 로페양, 우리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만큼 우리에겐 주주들에게 우선권을 제공할 책임도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자기네들의 저당물을 유질 처분할 때 미망인이나 그 자녀들에게 써먹는 수법의 일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예상한 바였다. 바드로트가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 이사회에선 저에게 로펜 선즈가 이내 경고 처분을 받게 될 것을 통고하도록 했습니다. 90일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엔 상황이 자꾸 악화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거래를 맺고 있는 다른 은행들도 같은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은행들이 도움을 거절하면 개인회사를 유지해 나갈 길이 없다. 로페양, 이렇게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하러 와서 안 됐습니다만 직접 읽고 말씀드려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로펜 선즈는 아직도 강하고 단단한 회사입니다. 줄리어스 바드루트는 고개를 한 번 까딱했다. 물론 대회사지요. 그런데도 더 이상 시간 여유를 줄 수 없다는 거군요. 바드루트는 잠시 동안 그녀를 응시하다가 말했다. 은행에선 회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그렇게 까다로운 것들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로페양, 그러나 그러나 그걸 해결할 인재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확한 판단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그는 몸을 일으켰다. 그럼 누가 로페엔 선즈의 해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우리도 그 가능성을 의논해 보았습니다만 현 중역진들 중에는 이 당국을 헤쳐나갈 만한 인물이 그녀가 말했다. 난 리즈 윌리암스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테임지강 해안경찰에 근무하는 콘스터블 토마스 힐러는 지금 그 꼴이 말이 아니었다. 졸립고 배가 고픈 데다가 온몸은 흠뻑 젖어 있었다. 그가 졸린 이유는 약혼녀 홀로가 밤새도록 싸움을 붙이는 바람에 잠을 하나도 못 잤기 때문이고 아침까지도 계속 소리소리 질러대는 통에 출근 시간에 늦어가면서도 아무것도 먹은 게 없어 배가 고팠다. 몸이 온통 젖은 이유는 봉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30피트짜리 경비정은 시설이 시원치 못할 뿐만 아니라 불어치는 바람이 그가 서 있는 좁은 조타실로 사정없이 비를 들이치게 하기 때문이었다. 테임지강 경비대는 타르포트 크리스버터 스테인즈 브릿지에 이르는 54마일의 강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힐러는 그 경비 업무를 좋아하는 편이었다. 물론 오늘 같은 날은 예였지만 원, 여자란 동물은 끔찍하기도 하지. 그는 얼른 시계를 보았다. 이제 30분만 지나면 이 지겨운 경비 업무는 끝이 날 것이다. 경비정의 머리를 돌려 워터루 다리로 향했다. 지금 그의 최대 고민거리는 뭐부터 해결할 것이냐는 거였다. 잠을 우선 잘 것이냐 배부터 채울 것이냐 아니면 훌로와 한 판 버릴 것이냐 그야 뭐 한꺼번에 해치울 수도 있겠지. 그는 졸린 눈을 비비면서 얼굴을 돌려 빛 때문에 지능탕물로 잔뜩 불어난 강을 바라보았다. 그건 어렴풋이 시야에 들어왔다. 마치 커다란 물고기가 뒤집어져 허연 배가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걸 보면서 콘스터블 힐러에게 떠오른 것은 저걸 우리 배로 끌어올린다면 악취가 풍길 거라는 생각이었다. 그건 우연의 10야드쯤 떨어진 곳에 있었고 경비정은 차츰 멀어지고 있었다. 그가 얘기를 꺼내면 그로 인해 퇴근 시간이 늦어질 것이었다. 그들은 배를 멈추고 그것을 잡아서 배 위에 끌어올리든지 뒤꽁무니에 메어 달든지 해야 할 테니까. 어찌되든 홀로를 만나는 시간이 늦어진다. 좋아. 못 본 척하지. 그렇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그들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콘스터블 힐러는 소리쳤다. 어이. 경사. 우연에서 20도 방향으로 물고기가 하나 떠 있어. 큰 상어같이 보이는데. 백마력짜리 디젤 엔진은 갑자기 속도를 늦추었다. 게스킨스 경사가 다가오며 물었다. 어디 있어? 희미한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아마도 빗줄기에 묻힌 모양이었다. 저쪽이었어. 게스킨스 경사는 존방서렸다. 그도 역시 퇴근 시간에 신경이 쓰였다. 그냥 그 망할 놈의 물고기를 모른 척 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있었다. 항해에 방해가 될 정도로 크던가. 콘스터블 힐러의 마음속엔 갈등이 생겼다. 응. 그럴 것 같아. 결국 경비정은 방향을 돌려 그것이 보였던 곳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뜻밖에도 그건 그들이 서 있는 뱃머리 쪽에서 불쑥 떠올랐다. 그들은 동시에 그걸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어린 금발 소녀의 시체였다. 그녀는 부풀어오른 목에 맨 빨간 리본을 빼고는 알몸이었다. 콘스터블 힐러와 게스킨스 경사가 런던에서 10마일쯤 떨어진 테임즈 강에서 살해된 소녀의 시차를 끌어올리고 있을 무렵 맥스 호르눙 형사는 해백색의 대리석 건물인 뉴 스콜랜드 야드의 입구를 들어서고 있었다. 유서 깊은 분을 지날 때는 자부심마저 느꼈다. 맥스는 영국 사람을 퍽 좋아하는 편이었다. 오직 하나 문제가 있다면 그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일이었다. 입구 쪽 책상에 앉아있던 경관이 물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선생님? 데이비드슨 경위님과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이름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맥스는 천천히 그리고 똑똑 끊어서 말했다. 데이비드슨 경위 경관은 흥미진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성함이 데이비드슨 경위십니까? 내 이름이 아닙니다. 내 이름은 맥스 호르눙입니다. 경관은 변명하듯이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선생님. 지금 어느 지방의 영어를 쓰고 계시는지요? 5분쯤 지나서 맥스는 데이비드슨 경위의 사무실에 앉아있었다. 그는 풍채가 좋은 중년 사나이로 혈색은 좋았지만 치아가 구르지 못했다. 전형적인 영국인의 모습이라고 맥스는 생각했다. 전화로 당신께서는 지금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알렉 리콜스 경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고 하셨죠? 그런데 사실 용의자가 한둘이 아니라서요. 데이비드슨 경위는 맥스가 얘기하고 난 입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엉뚱한 소리를 했다. 맥스는 한숨이 나왔다. 할 수 없이 다시 방금 한 얘기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발음했다. 아, 경위는 잠시 생각을 더듬는 듯했다. 그럼 이렇게 하지요. 자고 같이 우선 C-4 자료실로 갑시다.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으면 C-11번 방이나 C-13번 방에서도 찾아봐야지요. 알렉 리콜스 경위라는 이름은 그 어느 서류 철회도 없었다. 그러나 맥스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어디에 어디에 가면 정확히 얻을 수 있는지 알아냈다. 그날 아침 일찍 맥스는 런던의 재무 담당 센터에 시티에서 일하는 간부 몇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의 반응은 한결 같았다. 맥스가 이름을 댈 때마다 그들은 겁을 내는 것 같았다. 그건 시티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뒤가 킹기는 사실이 있게 마련이었고 동시에 재정계에서의 맥스 호르농의 명성은 가히 국제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맥스가 그들에게 어떤 사람에 관해서 좀 알고 싶다고 했을 때 그들은 협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맥스는 은행, 보험회사, 신용금고, 증권거래소 등을 방문하는 데 이틀을 보냈다. 그는 그런 장소에서 그런 사람들과 얘기하는 데는 흥미가 없었다. 그들의 컴퓨터에 관심이 있을 뿐이었다. 맥스는 컴퓨터를 다루는 데는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 사람이었다. 거대한 컴퓨터는 지칠 줄 모르는 펌프처럼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저장하며 분석하고 기억했다가 지금 맥스의 귀에다 그들의 비밀을 속삭이고 있었다. 신성 불가침의 것도 없었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없었다. 오늘날의 문명사회에서 프라이버시란 망상이며 신화였다. 모든 시민들은 노출되었으며 가장 깊은 곳까지 드러나 읽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개인의 사회적인 지위, 보험계약, 운전면허, 은행예금 액수가 기록되어 있었고 세금은 제때 냈는지, 실업수당을 다 썼는지, 복지적금을 들었는지도 알 수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지, 군 복무는 끝냈는지, 낚시나 사냥 면허를 갖고 있는지, 전화를 비롯하여 전기기구는 뭘 갖고 있었는지, 결혼을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자녀는 있는지 등등. 맥스 호르농은 컴퓨터하고만은 원만한 사이였다. 그 기계는 결코 맥스의 억양이나 애모, 행동거지, 복장에 대해서 비웃는 일이 없었다. 컴퓨터에게 맥스는 위대한 존재였다. 그들은 맥스의 지능을 존경했고 찬양했으며 그를 사랑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아낌없이 그에게 비밀을 제공했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걷는 바보들의 가십을 교환했다. 그건 중마고흑끼리 세상 얘기를 나누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다. 우리 알렉 리콜스경 얘기를 좀 해보자꾸나. 컴퓨터는 시작했다. 그들은 아라비아 숫자와 그래프, 차트를 사용하여 알렉경을 수학적으로 스케치하였다. 맥스는 두 시간 안에 그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신원을 파악할 수가 있었다. 은행의 수치증, 지불된 수표와 영수증 사봉 등이 맥스 앞에 펼쳐졌다. 우선 맥스의 주목을 끈 것은 지참인 알렉 리콜스경으로 하여금 현금화된 거액의 수표들이었다.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혹시 사업이나 세금 공제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출한 것인가 하고 생각했으나 그게 아니었다. 그는 소비 목록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화이트 클럽의 계산서 백화점 식품부의 계산서 미블 존 베이트의 이브닝 가운 기네아산 치과 계산서 미블 아나벨스 파리색 로랑 부티크의 실크 로브 한 벌 화이트 엘레판트 계산서 미블 세금 계산서 존 윈담 미용실 미블 이브색 로랑 드레스 네 벌 리브 고슈 가정부 월급 뭔가 빠진 게 있었다. 그 목록엔 기계공의 월급이 없었다. 맥스는 컴퓨터에게 기억을 더듬어 보도록 했다. 최근 7년 동안 그런 계산서는 없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습니까? 컴퓨터가 물었다. 아니, 잊은 건 없어요. 알렉경은 기계공을 고용하지 않았다. 그는 직접 차를 수선했다. 그 정도 실력이라면 엘리베이터나 지프에 손을 대는 건 문제가 아니겠지. 맥스는 또 하나 알 수 없는 일을 발견했다. 알렉경은 자신의 수입보다 더 많은 액수의 돈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맥스는 시티에서 근무하는 친구의 힘을 빌어 이틀 후에 그 이유를 알았다. 알렉경은 소호에서 클럽을 경영하는 토드 미카엘로부터 돈을 빌었던 것이다. 맥스는 경찰 컴퓨터로 다시 돌아와서 물어봤다. 듣고 난 후 컴퓨터는 대답했다. 네, 우리는 토드 미카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정과가 몇 번 있지만 정식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공갈 협박, 갈치, 사기, 매춘, 고리 대금업 등에 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맥스는 소호 부분에 관해 좀 더 질문을 했다. 결과 알렉 리콜스경은 도박을 한 적이 없다는 걸 알았다. 다만 그의 부인이 했다는 것도. 알렉 리콜스경이 협박을 당하고 있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는 미불된 기산서를 갖고 있었고 돈이 급했다. 아울러 팔 수만 있다면 수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샘 로페는 갈 길을 갔고 이제는 엘리자베스 로페 차례다. 알렉 리콜스경은 살인의 동기가 있었다. 맥스는 류즈 일리암스를 검토해봤다. 컴퓨터는 찾으려고 애써봤지만 그 정부란 것이 너무 엉성했다. 남성 웨일즈 태생 34세 미혼 루페엔 선지의 간부 직원 연봉 8만 달러에 보너스 런던은행의 저축잔액 2만 5천 파운드 수표잔액 800 파운드 취리의 안전공탁금 구자가 있으나 내용을 알 수 없음 모든 크레디카드 소유함 구매목록의 대부분은 여성용임 범죄기록 없음 로펜 선지 9년간 근무해왔음 이걸로는 불충분하다고 맥스는 생각했다. 거의 도움이 될 게 없었다. 류즈 일리암스에겐 컴퓨터가 모르는 뭔가가 숨겨져 있을 것이었다. 맥스는 케이트 엘링의 장례식이 끝난 후 엘리자베스와 만난 자리에서 그 남자의 태도가 얼마나 방어적이었던가를 상기했다. 누구를 보호하고 싶었던 것일까? 혹 엘리자베스 로페? 아니면은 자기 자신? 맥스는 그날 저녁 6시 로마로 향하는 엘리타리아 이등석 비행기표를 샀다. 아이보 팔라치는 거의 지난 10년간을 복잡한 이중구조로 자기 생활을 이끌어왔으면서도 워낙 조심스럽게 그리고 기술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까지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그걸 알아났는데 맥스 호르농은 로마의 컴퓨터 친구와 힘을 합한 덕에 24시간도 채 안 걸렸다. 우선 생생한 통계 숫자와 도시 행정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에나 그래프 빌딩의 컴퓨터와 얘기를 나눴고 SID 컴퓨터를 찾았으며 은행 컴퓨터도 만나러 갔다. 그들은 모두 맥스를 반겼다. 맥스가 아이보 팔라치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들은 정확하게 대답해 줬다. 아미치의 식료품 계산서, 비아콘토티의 세르지오브로부터 온 미용실 계산서, 안젤로의 푸른색 양복 한 벌, 카르드리치의 꽃, 이랜드 젤리친의 이브닝 드레스 두 벌, 구찌 구두 한 켤레, 피치 지갑 한 개. 맥스는 자료를 읽어보고 검토하고 분석한 후 마침내 냄새를 맡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이다. 자녀들의 수업료가 여섯 사람 뿐이었다. 실수한 것 아닌가? 죄송합니다만 어떤 종류의 실수를 얘기하시는 건지요? 에나 그래프의 컴퓨터는 아이보 팔라치에게 자녀가 셋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여섯 명의 수업료는 확실한 건가? 그렇습니다. 아이보 팔라치의 집이 올지타에 있다고 했는데 그건 정확한 겁니다. 하지만 그는 비아 봉테미네오의 아파트 집세를 불고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그럼 동명이인의 아이보 팔라치란 말인가? 아니죠. 동일인물입니다. 두 가족의 가장일 뿐입니다. 부인에게서는 세 명의 딸이 있고 도나텔라 스폴리나에게서는 세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맥스는 이를 끝내기 전에 아이보의 정부 도나텔리의 침이, 나이, 전송 미용사의 이름 등과 함께 사생아들의 이름도 조사해뒀다. 시모네타는 금발인데 반해 도나텔라는 검은 머리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들이 입는 옷, 브래지어, 구두의 크기와 가격까지 알아냈다. 소비품 중에서 맥스의 관심을 끄는 몇 가지 항목이 있었다.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건 마치 산후의 횃불처럼 두드러졌다. 선반, 톱 대폐값으로 지불한 영수증이었다. 아이보 발라치는 손을 놀려 일하는 것을 좋아했다. 맥스는 건축가라면 아마도 엘리베이터 같은 종류에 대해 잘 알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해보았다. 아이보 발라치는 최근에 거액의 은행 대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 대부를 받았나? 아닙니다. 은행에서 부인의 연서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고마워요. 맥스는 과학수사연구소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다. 그곳엔 넓다란 원형방에 거대한 컴퓨터가 있었다. 아이보 발라치는 정과가 있는가? 있습니다. 23세대 폭행죄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입원했었고. 발라치는 2개월간 형무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 밖엔? 아이보 발라치는 비아 몽테미네오의 정부가 있습니다. 고마워요. 알고 있어요. 이웃으로부터 진정이 몇 번 들어왔다는 경찰 기록이 있습니다. 이유는? 고성방가로 인한 안면 방해입니다. 너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싸운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하룻밤 새 접시를 다 깨뜨렸답니다.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고마워요. 결과적으로 지금 아이보 발라치는 화가 나 있었다. 그 점에선 도나텔라 스폴리니도 마찬가지였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녀가 아이보에게 모든 걸 폭로해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었을까? 그는 왜 갑자기 은행으로 가서 거금의 대부를 요청했을까? 아이보 발라치처럼 자신의 결혼을, 가족을, 그리고 생활 방식까지도 철저히 은폐하려는 사람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주목을 끄는 항목이 또 하나 있었다. 이태리 경찰서 보안과의 재정담당 부서에서 아이보 발라치 앞으로 지불한 거액의 돈이었다. 그건 사례금의 일종이었는데 아이보가 정보를 제공해준 은행가에서 해소한 돈에 대한 구전이었다. 아이보가 돈 때문에 절망상태에 있었다면 그런 지신들 어째서 못했겠는가? 맥스는 컴퓨터 친구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정오엔 파리로 향하는 에어프랑스에 타고 있었다.